리버스 1번 배치입니다. 역회전으로 비껴쳐서 첫번째 쿠션에서 역회전, 투쿠션부터 재회전인 리버스입니다. 어떤 스트로크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? 1접구인 노란공의 오른쪽으로 얇게 쳐서 짧게 옆돌리기를 치는 것은 키스가 있습니다. 2접구가 빅볼의 형태로 서 있으므로 리버스가 가장 좋은데요. 끊어치거나 때려치면 원쿠션에서 투쿠션으로 가는 사이에 회전이 풀려버릴 가능성이 큽니다. 간결하지만 정확히 밀어치는 스트로크, 즉 팔로우샷이 원쿠션 후에도 회전이 남아있도록 만듭니다. 비틀어치면 큐미스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앞으로 곧게 뻗는 스트로크로 쳐야합니다. 리버스 같은 기술은 테이블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연습도 중요하지만 많은 경험 또한 필요합니다.